빌어먹을 암세포 박멸 브로콜리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능 200% 높아져 암세포가 싸그리 사멸합니다. 브로콜리는 녹색 채소 중에서도 영양소가 아주 높기로 유명하며 항산화 물질과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만큼 그 효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함암 효과에 뛰어나고 안구 질환 예방, 혈압 조절, 피부 미용, 불면증 예방, 빈혈 예방, 관절염 예방 등 하나하나 설명하기 입 아플 정도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 때문이라도 일부러 브로콜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으로 영양분을 절반 이상 날려 먹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브로콜리 효능을 극대화시켜 항암 효과는 물론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까지 모조리 체내에 흡수시키는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섭취하기 전 흐르는 물에만 씻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씻는 방법은 브로콜리 꽃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 기름 성분 때문에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농약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씻는 것을 추천한다. 브로콜리 씻는 방법 깨끗한 물을 받아준다. 꽃봉오리 부분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거꾸로 담궈준다. 20분 정도 담가두고 3에서 4회 정도 살살 흔들어 헹궈준다. 이렇게 거꾸로 물에 담가두면 촘촘한 브로콜리 꽃이 열리면서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어 씻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연한 농도에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된다.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은 몸에 좋은 항상화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영양 성분이 전부 날아간 브로콜리만 먹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브로콜리 섭취 방법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준다. 물이 끓으면 준비된 채반을 넣고 브로콜리도 올려준다. 3분 정도 쪄준다. 이렇게 브로콜리를 쪄서 먹을 시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농도를 가장 증가시켜 함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라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은 발표했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브로콜리 더 이상 영양 성분을 절반 이상 날려먹은 채 섭취하지 말고 섭취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영양 성분을 극대화해 건강 개선하는 데 도움 없기를 바란다.